hohoho TO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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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TO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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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ON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이거 무슨 소리에요? 튕기는 게 열어로 끊고 나면 집에서 바로 가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소스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지금 대원에서 수제로 직접 만든 소스입니다 매운맛 단계는 세 가지로도 아니고 순한 맛은 애기들도 다 먹을 수 있고 얼핏 봤을 때 라면 습득처럼 생겼네 요즘 즉석 떡볶이 소스 자체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물엿입니다 원래 이렇게 바쁘세요? 예 뭐 좀 나눠가 되긴 한데 네 지금 오픈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바로바로 주문이 들어오나요? 네 그러게요 우리 이거 오자리네요 네 사장님 근데 그 사오명은 철인떡볶이인데 왜 국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기존의 국물떡볶이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네 좀 상호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새로 개명을 하고 이거 좀 제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국물떡볶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 원래 원래 떡볶이를 좋아하게 했었고 네 네 이게 일반적인 떡볶이는 숯물이 좀 많이 모질한 편이라서 네 튀김이랑 먹으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데 네 네 국물떡볶이가 좀 이렇게 소스가 같이 좀 넉넉한 편이라서 네 튀김이랑 같이 드셔도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네 네 국물떡볶이를 참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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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떡볶이는 파채랑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파를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정말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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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인떡볶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기에는 배경이 있나요? 네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게 좀 가게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이름이거나 이게 좀 얽기가 좀 편하면 확실히 좋은 거니까 네 네 두 글자를 좀 찾다가 이제 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철인말고도 뭐 많이 생각했습니다 탈인도 있었고 여러가지 있었어요. 좀 흔하고 이러니까 이불로 철인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떡볶이를 향업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는 제가 야간에 술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밤에 일도 힘들고 술집 손님들 많이 치이다 보니까 영업은 계속하고, 장사는 계속하고 싶고 대중적인 걸 찾다가 주변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되시는 분이 많아서 용기 내서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사이딩 메뉴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떡볶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떡볶이가 제일 잘 나가죠. 국룡떡볶이요? 네네네네. 철인 국룡떡볶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단계가 몇 단계인가요? 보통 그냥 딱 중간 단계를 제일 많이 드시더라구요. 아무래도 너무 매운 것보다 안좋은 것 보다... 네네네. 국룡떡볶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안 맵지도 않고 딱 적당히 매운맛을 많이 좋아해요. 이 매운맛은 영라대형 하이파이브, 그 맛은 어느 정도로 맵나요? 진짜 웬만한 매운맛 잘 드시는 분들이 드셔야지 드실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느낌입니다. 혹시 사이딩 추천해주시는 메뉴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매장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것 중에 버터떡볶이라고 지금 제주도하고 다른 지방권에서 팔고 있는 메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아무리 배달업이지만 좀 다른 데랑은 좀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보는 와중에 이제 그게 좀 눈에 들어와서 한번 저희가 직접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메뉴가 있거든요.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장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원래 이렇게 자주 도와주시나요? 아, 이거 가끔씩 제가 필요하면, 둔화하면 계속 도와주러 옵니다. 네. 사장님. 네. 이렇게 큰 부문들이 가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네. 따로 월급은 챙겨주시나요? 아,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친구들이 뭐 먹고 사는 거 좀. 아, 그래요? 네. 아, 사장님 양아치네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갑자기 속마음이 나와버렸네요. 아, 네. 사장님, 그 바쁜 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세요? 보통 이제 한 5시에서 10시 사이, 저녁 시간대에서. 오히려 밥 시간대보다는 밤 시간대 이후의 시간이 더 바쁘시네요? 네네네. 아무래도 좀 이게 떡볶이가 식사업이랑 거의 간식 종류라서 아, 야식이나 저녁이 이제 밥을 식사하시기 싫으시면서 계속 주문했어요. 아, 저도, 저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고생하시는데, 조금씩 드시면 자세요. 영상 다시 крепata 생각보다 처음 연 확인 해요. 월 acaba spit aware 안녕하세요. 그냥 아무튼 이게 고등튀김입니다. 무성김비. 4,500원 짜리입니다. 구성비가 진짜 좋겠네요. ! 뭐죠? 고징어 튀김, 만두, 김말이, 새우, 야채튀김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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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선생님 지금 하시는 건 어떤 거세요? 지금 이거 순살 후라이드 치킨이 주문이 들어와서 저희가 치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제로 튀기거든요. 냉동 완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는 좀 음식에 진심이 편이어서 저는 떡볶이 주면서 이렇게 치킨 수제라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갑니다. 많이 번거롭진 않으세요? 아니 뭐 근데 뭐 그렇게 일이 막 그렇게 많이 많은 건 아니어서 괜찮아요. 자꾸 넘어가네. 속상하게. 이렇게 직접 반죽을 해서 닭을 튀긴답니다. 400g 6500원 되어있는데 네. 네. 400g이면 보통 일반 치킨집에서 시켰을 때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한 400g 정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약 반 마리 정도 되는 양인 거죠. 거의. 오히려 치킨집보다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좀 저희는 전문점이 아니다 보니까 양심 쪽으로 받아야 돼서 이거 떡볶이 같이 먹고 진짜 맛있는데 사장님. 네. 사장님. 네. 아무래도 요즘 배달하는 집도 너무 많아지는 추세고 뭐 이것저것 좀 고려해보다가 요즘 이제 떡볶이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로 포장되는 패키지 포장이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좀 따라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상 좀 여러 문제점도 많고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프라닭을 따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 떡볶이 업계에서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젊은 사장님이시라고 네.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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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오늘도 힘들었다